고무자 학교 다녀올게요 음... 아슬아슬 하겠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어 이번에도 누군가가 날 구해줬던 것 같은데 에이... 그냥 느낌이겠지 아우 엉덩이야 학교 지각하겠다 빨리 가야겠어 보자 이 근처에서 12살 여아가 트럭에 치여 사망 아직 12살밖에 안 됐는데 안타깝네 어? 어라? 분명 여기서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사고는 났는데 여자애만 사라졌는데 설마... 얘... 개 아니야? 오는 동안 죽음을 피해 다니는 애 뭐?! 에휴... 오늘의 시작부터 일진이 안 좋구만 지승사자 진정해 불을 꺼 하... 알겠어 아빠가 말해놨군 귀찮게 하는군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놀러 가자 그래 맨날 혼자만 다니고 오늘 노래방도 가자 재밌게 놀자 아... 미... 미안해 애들아 다음에 놀자 어? 마루야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매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야야야 됐어 그냥 가자 혼자 다니라고 해 가자 나뿐... 미안해 애들아 하... 나랑 다니면 친구들까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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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! 그 아이를 또 놓쳤다는 거냐?! 으... 저...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현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잉여맨 지신 것 같습니다 하... 안되겠군 어이, 쥐! 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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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짓을 써서라도 그 여자아이를 저승으로 데려와야 된다 알았나? 내... 내... 그리고 꼼! 너도 잉여맨을 꼭 내 앞에 데려오도록 이...잉여맨을 데려오라고요? 데려오는 자에겐 환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지 어? 죄두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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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짓이야 널 다시 조성으로 데려가겠다 뭐 니가 무슨 권리로 염라대왕님이 나에게 직접 명하셨다 염라대왕님이 음 그래 전 말 말고 따라와 다행히도 오늘 명부에 그 아이 이름이 없었어 그 아이가 조성사자에 끌려가기 전에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빨리빨리 가자고 에? 아휴 3도 출까지 왔으면 많이 왔잖아 좀만 쉬고 가는 게 어떨까 곰차사 말이 되는 소리래 하휴 음 어? 으잇? 이게 무슨 저 아이는 명부에 이름이 없었는데 왜 끌려가고 있는 거지? 역시 너가 저 아이의 죽음을 막았구나 저 꼬모가 뭔데 그렇게 집착이야 나도 나도 몰라 저 아이는 건너면 안 된다고 이미 저기까지 간 이상 저 아이는 이승사람이 아니다 그만 포기해 안 돼 거기 핑크세요 꼬마야 그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된단다 그동안 너의 행실을 보고도 못 본 척 했었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 그래 맞아 염라대왕님 귀에도 들어갔고 이제 너도 끝장이야 인마 넌 평생 환생하지 못하고 지옥에 걸려가겠지 그래 그래 죄는 받겠다 하지만 저 아이만큼은 건드리지마 그렇게 하면 무부서할 줄 알고 덤벼 덤벼 저 어린 나이에 삶과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다녀온 저 꼬마가 불쌍하지도 않나 우리의 일은 저 생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의 너클 데리고 오는 일이잖아 그 아이가 어리던 말던 죽을 운명이라면 운명을 받아들 수 있게 지옥까지 인도하는 것 우리들의 일이다 동정심 따윈 가져선 안 돼 저 아이는 진작 5년 전에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너가 그 운명을 바꾸는 바람에 저 아이가 더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딩임한 처세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저승까지 잘 데려와 놓고 굳이 저 아이만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 아이만큼은 안 돼 어? 꼬마야 괜찮니? 여긴 어디예요? 어 여긴 어 여긴 삼도천이라고 하는데 지옥이야 이 녀석이 저 죽은 거예요? 이 아이는 안 죽는다고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어야 됐어 5년 전에 말이야 그래 넌 오늘 죽을 거란다 잉차삼아 아니었다면 널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쫓아다닌지 알아? 그렇구나 난 5년 전에 죽었어야 됐구나 지금까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절 구해준 게 아저씨인 거예요? 그래 응? 그래 맞다 뭐지? 아 이거는 제 엄마랑 아빠 사진이에요.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기억엔 없지만요. 머리가... 어 그러고 보니 아저씨 우리 아빠랑 닮은 것 같아요. 그래 맞아 생각났어. 여보! 여보! 여보 아빠! 아빠 아빠! 아빠 아빠! 아빠 아빠! 여보... 누구 없어요? 저희의 집사일을 여쭙세요. 저기 할아버지 저희 좀 살려 여보 마리야 저기 아저씨? 왜 그러세요? 마리야 마리 우리 딸 마리야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야? 그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까지 날 지켜준 거구나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단다 다시 다시 이승으로 보내줄게 아빠가 무슨 힘을 써서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빠 나 이제 더는 못 사는 거지? 내 딸 말이야 이제 이제 날 보내줘 아빠 나도 원래 있어야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갈게 그럼 명부를 읽을게요 고마리 고마리 최두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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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때 제 딸 아이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고속도로에 있었던 저희 딸 기억 안 나세요? 딸기 딸기 좋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딸기 좋아 할아버지 귀인이시네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에? 귀 귀 귀인? 귀여움? 나 귀여움을 가요 할아버지 아 저승사장님 빨리 오세요 음 알았어 딸기만 들어가는겨 딸기 딸기 좋아 내 딸이네 안녕 아버지 철두고 이 세계 환생하시면 어떡해요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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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베 안녕 얼맊 salut То które